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하기 전부터 그지같은 시자질을 오지게 당해가지고 결국엔 대오각성, 인생 망하기 전에 탈출했다는 쓴이 데려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아직 지 아들이랑 결혼도 안했는데 이 미친 것들이 썩은 가면을 벗어던지며 그지같은 시자질을 오지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로 파혼하고 결혼 엎어버렸어요. 원제, 요란하게 결혼하지 말라는 시모가 싫어서 파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요. 제목 그대로 결혼식 요란하게 하지 말라며 사사건건 간섭하고 시비터는 예비시모 때문에 그게 싫어서 파혼하고 온 여자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싶어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 말이죠. 그렇게 사치스러운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요란할 것도 없어. 그런데 정말 주구장창. 요란해 보이니까 이브 드레스는 입지 마라. 그 야시시하게 보이게 화장도 진하게 하지 마라. 한복은 내가 내 거랑 네가 엄마 거까지 세트로 다 봐 놨다. 예전에 우리 딸내미 결혼할 때 좋은 거 못 입혔는데 그게 안쓰러워서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양보를 좀 잘 해라. 등등등. 아니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래요. 요란은 내가 아니라 할머니가 더 떠는 것 같은데 진짜 왜 이러는 건가 싶어가지고 참다 참다 그냥 안하겠다 그만합시다. 이랬더니 별것도 아닌 걸로 이게 어른한테 쳐 대들고 보통이 아니네. 그래도 내가 이번 한 번은 그냥 참고 넘어가주마. 이지랄하길래 그냥 끊고 차단했어요. 그랬는데도 화가 안풀려 이렇게 글 쓰는 겁니다. 저기요 할줌마. 나 할줌마 며느리 아니에요. 누가 한답니까? 당신 착한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 흔들릴 뻔했지 했는데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주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하마터면 제 형님이 될 뻔했던 재수없는 누나분 보고 있나요? 사랑만 받고 자라서 철이 없고 뭘 모른다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딸로서 사랑을 못 받아 서운하다고? 게다가 하나뿐인 네 아들이자 예비 조카인 생일 선물을 안 사줘서 서운하다 했습니까 지금? 아니 꼬박꼬박 용돈 받아 처먹은 건 기억에서 지우셨나? 어? 하나만 더 이야기해줄까요? 내가 봤을 때 니들 등골 빨대 꽂아준 아줌마 동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동생 괴롭히지마. 아니 그래 어차피 다 엎어졌고 헤어지는 마당에 이런 말 하는 거 별 의미 없는 거 잘 알겠는데 그래도 불쌍해서 한마디 하고 갑니다. 니들이 인간이라면 아들 동생 숨 좀 쉬게 제발 놔둬요. 사람을 그냥 말려 죽일 작정이 아니라면 알았나요? 뒤에 훅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댓글 1번. 아니 요란 떨고 있는 게 지금 누군데? 진짜 웃기는 할만구네? 한복 지가 골라놨다는 것도 게 어처구니가 없어. 아니 뭔데? 2번. 어머 똑띠 아가씨. 그래요. 그지같은 집구석 잘 탈출했습니다. 3번. 아니 지들이 가족 대접 안하고 못해준 건데 그걸 왜 며느리를 쳐 찍어 누르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지? 미친 것들인가? 그리고 쓴이 남친도 마찬가지야. 착하면 뭐해요. 중간 역할 지가 못하니까 이런 그지같은 꼴 보는 거 아니냐고. 결국 그나물에 그 밥이라는 거지. 쓴이 정말 잘한 거예요. 뭐 똑똑하니까 앞으로 잘 살겠네. 걱정 안 해. 5번.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성의 없는 주작은 이제 아웃! 되겠군. 이거 주작 아닐 수도 있어요. 나도 주변에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거 본 적이 있는데요. 남자가 중간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모가 워낙 드세다 보니까 결국에 아가씨가 못 견디고 파혼하더라고. 식장부터 사돈댁 한복까지 지가 다 간섭하려고 난리치고 진짜 지랄똥을 싸더라고. 6번. 정말 신기한 게 꼭 저렇게 멍청한 늙은이들이 지 좀 불리해진다 싶으면 이게 어디 어른한테 쳐 대들고 이러더라고. 대댓글. 이거 레알이에요. 나도 겪어봤어요. 분명 시모가 잘못을 했고. 그래서 참다 참다 그동안 힘들었던 거 이야기 좀 했더니 헐. 이게 어디 어른한테 싸가지였게. 이딴 소리 시전하더라고. 그래서 연 끊었고 1년 됐어요. 7번. 저런 가난한 집구석은 아들이 엄마 눈치만 보며 손 하나 깎다가 내고 자기 엄마한테도 돈 다 뜯겨요. 그리고 엄마가 병원을 갈라치면 지가 동행하면 되는 건데 지 엄마가 며느리 부려먹고 싶어하는 걸 알아가지고 전화 좀 해봐. 이지랄. 게다가 이기적이고 가난한 습관도 엄마를 닮아서 지한테만 돈 쓰기 바쁘고 또 반대로 아내가 벌어온 돈 지가 아는 것처럼 아내 본인한테 쓰면 엄청 아까워하더라고. 보니까 저 집 딸도 배운대로 손가락 하나 깎다가 나겠네. 이런 것들 아예 상종 안 하는 게 답이에요. 정말 잘 탈출한 겁니다. 8번. 아이씨 진짜 부럽다. 나도 그때 깼어야 했는데. 9번. 아니 지 딸내미 좋은 거 못 입힌 걸 왜 며느리한테 난리야? 10번. 꼭 보면 집불도 없고 가짜는 것들이 더하다니까요. 지질이 궁성 떨며 살아가는 집구석일 확률 100%입니다. 아우 재수없는 시금치들. 잘 때려쳤다고 했으니. 추가. 같이 화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작이란 댓글도 많이 달리는 거 보니까 역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게 확실하군요. 주작 소리 들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요. 저라고 해서 처음부터 파혼을 원했겠습니까? 어차피 깨진 거 본문에 귀찮아서 안 쓴 건데 저랑 헤어진 이 사람 정말 착하고 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무리 그지 같아도 또 많이 흔들려도 참아왔던 건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죽겠다 싶더라고. 결국 그 한계가 오고 만 거죠.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봤고 또 쉽게 생각한 그런 것도 역시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게 좀 소름끼치지만 잠시나마 사이좋은 고부관계도 꿈을 꿨다니까요. 정말? 그런데 역시나 현실은 개뿔. 네 길이 시공창이더라고. 부끄럽죠. 부끄럽지만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을 써볼게요. 일단 뭐 좋은 거 맛있는 게 생기면 바로 싸들고 찾아갔고요. 특히 제가 직업 특성상도 그렇고 평소에도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자주 좀 다녀요. 그래서 그때 선물 같은 거 좀 챙겨가면 이 미친 시누이 편의상 시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껴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나도 역매살이 있어서 해외로 나가야 잘 풀리는 사주인데 다음엔 나도 좀 데려가. 혼자 가지 말고. 아니 또 어딜 혼자 간 거야. 우리 빼고 니들끼리 가니까 좋냐? 이딴 소리 해대서 진짜 짜증났죠. 저도 사람인데 왜 안 나겠어요? 하지만 이제 한가족이 되는 거고 평생 볼 사이니까 한 번쯤은 일단 정신 승리하면서 지 엄마랑 또 지 아들까지 다 같이 동남아 여행 한번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후구도 이런 거지같은 후구가 없네. 아니 저는요. 정말 이렇게 한 번 제대로 해주고 나면 당연히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마치 뭐라도 맡겨놓은 것처럼 점점 더 많은 걸 바라고 맨날 뭐해라 뭐해라 이거해라 저거해라 가져와라를 넘어서 우리 김장은 언제언제 하니까 너 그날 시간 비워라. 이지랄. 가족 분위기를 내고 싶어 그랬다곤 하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순인 게요. 지들 몫은 없고 다 저한테 감당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며느리 돌이다 어쩌니 이딴 소리나 쳐야 되고 말이야. 아니 지 딸은 그렇게 아끼고 남의 지 딸은 시켜먹고 이때부터 뭔가 점점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아 그러고 보니 또 있네. 이 정신내간 신우이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처럼 뭐 일찍 애부터 낳아라? 나는 아직 젊은데 애를 거의 다 키워서 다들 부러워하잖아. 아기 먼저 본 지 너 언제야? 뭐 내가 봤을 때 딸 낳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멀어도 낳아라? 일단 미친 소리를 조언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난 뒤에 들었다 하던 뉴스에 나올 미친 소리인데 결혼하기 전 예비 올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 게다가 어디 어른한테 건방지게 감정을 쳐 드러내냐? 네가 아직 세상 무서운 걸 모르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아 이거는 신우이가 한 말 같네요. 그러게 세상 무서운 걸 왜 처음 모르고 사니 니들은? 이 글 꼭 제가 차단한 당신네들한테 닫길 바랍니다. 물론 봐도 지들 이야기라는 걸 모른다는 게 함정이고 소름돋지만 어쨌든 댓글 1번 당한 게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절친 거는 속 시원하네요. 이런 걸 보면 보통 그래 그래도 못 끊어가지고 그 남미새들 지팔짓권 하는 거 진짜 대부분이고 그지 같잖아. 2번 추각을 보니까 애초 네가 버릇을 잘못 들인 거네. 좋은 며느리병에 걸려가지고 얜얜얜 챙기다가 그 꼴로 한 거네. 원래 인간은 말이죠. 한 번 받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법입니다. 자초한가요? 3번 주작이든 아니든 저런 게 현실에 있다는 게 소름이죠. 잘했고요. 근데 이거 우리 집을 보는 것 같아서 내가 고개를 못 들겠다. 4번 이게 무슨 주작이지 주작 추가글을 쓰면 꼭 이렇게 걸린다니까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먼 여행을 보내고 김장을 해? 어이구 진짜 오바 좀 하지마! 야 이게 주작 같냐? 저런 정신빠진 시모들 진짜 오지게 많다. 2번 설령 주작이라 해도 이런 집이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워요. 5번 아니 왜 이렇게 주작이라고 벅벅 우기고 난리야? 나도 결혼하기 전 파혼했었고 여기 글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정도로 주작 소리 듣진 않았어. 나도 그 미친 할마시 때문에 파혼했는데 맨날 지랑 같이 놀아야 되는 줄 알고 웨딩 촬영하는 데도 전화하고 평소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수신 거부까지 했다니까? 파혼하기 전부터? 거기다 시집 안 간 늙은 지 딸내미까지 나한테 챙기라며 쳐 떠넘기고 또 내 앞에서 우는 연기에 대접도 오지게 받으려고 발악하고 호구 잡았다 싶었던 건지 뭔지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고. 내가 이거 다 말하고자 한다면 책 한 권도 더 나올 분량이라고요. 여태 쓰니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지금도 보면 주작이다 아니다라는 댓글들이 막 나오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내용 자체가 보면 좀 진부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주작 소리 들을만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또 많다는 거죠. 물론 글만 보면 네가 주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러실 수 있는데 글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TV만 보면 예를 들어 인간극장부터 또 법륜스님 무슨 강연 같은 거 할 때 그 나오는 할머니들, 모자이크 처리된 할머니들 말하는 걸 보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인가? 옛날에 미운 오리 새끼인가? 우리 새끼인가? 거기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몇몇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실제로도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다르다 뿐이지. 주변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진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무튼 그래요.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느낌이 오면 돌아서야 돼요. 감사합니다.